갤럭시 S21을 살 때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 딸, 전화기가 고장났나 봐? 영상이 자꾸 끊겨? 또? 데이터 다 써서 그래 엄마도 데이터 무제한으로 바꿔야 되나? 비싼데 뭐 알아 바꿔? 아, 요금 좀 덜 내고 데이터 맘껏 쓸 수 없을까? 이런 참신한 생각, U플러스에선 가능합니다 LTE 5G 상관없이 3만원대 온가족 데이터 무제한 U플러스 투게더 딸, 갤럭시 S21 어때? 어이구 좋지! 엄마도 바꿔줄까? 더욱 특별해진 갤럭시 S21을 U플러스 투게더로 요금 부담 없이 마음껏 당신의 생각으로 일상을 바꿉니다 LG U플러스